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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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공 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홍공TV 홍공쌤이고요. 우리 이해정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1편하고 2편이어서 엄청 뜨겁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비 인터내셔널 박갈로레아 이거 관련해서 아직 1편, 2편 못 보신 분들은 꼭 정주행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비 결국은 많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교사가 구현을 할 수 있나? 한국 교사들이 구현을 할 수 있나? 아마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일 텐데 학창시절에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많이 연상을 하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자신의 경험하고 연결짓는 게. 그래서 한국 교사들이 아이비를 현장에 잘 녹일 수 있을지 교사의 어떤 질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과연 평가가 논술이든 뭐든 공정하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즉 사람, 교사, 평가 공정성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교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저도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선생님의 입장으로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만족, 불만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교사의 컨텐츠 전문성은 그냥 월드탑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명성.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경쟁과 엄청난 이명고시 이걸 뚫고서 이명고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서술을 평가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냥 컨텐츠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일단 월드탑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학교에 잠깐 유학 갔다 왔을 때 이렇게 봤더니 그 학교는 되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컨텐츠 전문성 차원에서 미국은 평균 교사가 되기 위한 사범대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미국 전체 수능 평균보다 낫습니다. 와 근데 우리나라는 사범대나 교대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수능 커트라인이 대한민국 전체 수능 커트라인보다 낫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교대는 전교급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 숙지된 컨텐츠 전문성의 차원에서는 미국의 평균적인 교사들보다 압도적으로 한국에 있는 평균 교사들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는 교사의 교사가 되기 위한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평균 컨텐츠 전문성이 높다. 일단 한 가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전문성 이렇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판과 창의는 맨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식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허를 찌르는 통찰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비판, 이 컨텐츠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쪽에서 비판과 창의가, 퀄리티가 좋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컨텐츠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 패러다임이라는 그 포맷만 바꿔주면 마인드만 바뀌면 저는 우리 교사들이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61개국이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경제 수준만으로도 일단 10위권에 와 있고 거의 교사의 컨텐츠 전문성 퀄리티로는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그 백 몇십 개국의 교사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걸 우리 교사가 못한다라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학교를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나서 아이비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약 2년을 잡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수를 받고 내가 수업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다가 수업을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이비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여러 다른 네트워크에서 코칭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가 변하는 시간을 약 2년 정도를 잡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비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비에서도 빠르면 1년 반 또 길면 2년 반 3년 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약 2년 남짓의 시간을 두고서 아이비 학교가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비가 교사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1대1 피드백을 해야 된다. 내지는 토론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동안 사실은 행정 혁신도 들어가줘야 되고 리더십 혁신도 들어가줘야 되고 평가 체제 혁신 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 문화나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시간 그 속에서 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이 바뀌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인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약 2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럼 완벽해지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사들이 내신 점수를 매기면 그거를 이제 중앙에서 리뷰를 해서 그 내신 점수를 부풀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전체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다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기외고에서 12년 동안 그 아이비를 가르쳤셨던 선생님께 언제 내신 점수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안 오기 시작했느냐 여쭤봤더니 12년을 지금 하고 계신데 3년, 4년 정도까지 계속 피드백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선생님이 채점하는 눈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냥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채점관들이 이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채점관들의 풀이 우리 교사들 중에서 많아지면 제가 생각하기에 몇십 명, 몇백 명만 양성을 해놔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논술형 수능 채점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겁니다. 엄청난 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굳이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161개국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 이걸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연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IB에서 해주는 연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경기도 교사들 중에서 자기 교과에 대해서 영어로 연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 중, 고 몇십 명씩 차출을 해서 정회의원을 먼저 양성할 거예요. 대구하고 제주의 정회의원 양성 프로그램보다 좀 더 강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회의원을 면조 양성을 해서 그분들 프로그램을 지금 1년 이상짜리로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훈련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또 퍼뜨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수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그것의 모든 프로그램은 IB하고 공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약간 액션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더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제 어떻게 IB랑 공조해서 나가면 그래도 좀 체계 있게 잘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학교 IB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인증을 받는 것까지 학교가 이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니까 용어가 IB 기초학교가 있고 관심학교가 있고 IB 월드스쿨이라고 아주 또 이름이 센 것도 있더라고요. 이 세 개의 차이가 뭔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는 세 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는 건 네 개예요. 네 개인가요? 지금 이제 IB 기초학교는 IB 학교가 아니에요. IB가 뭔지 알아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IB 기초학교가 되면 이제 일단 그 전체적으로 IB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한테는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줄 건데요. 일단 IB 기초학교는 IB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구성원들끼리 IB 스터디를 해보고 강원도 들어보고 다른 국내외 IB 학교들 방문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IB가 뭔지를 일단 알아보는 학교. 그래서 이제 기초학교에서 IB를 관심을 갖게 돼서 우리는 IB를 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이 되면 IB 관심학교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신청을? 네. 그런데 IB 관심학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IB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지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행정적으로 IB 학교가 돼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교사가 변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는데 그런데 1년 하다가 갑자기 전근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정을 도교육청에서 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남발을 하기보다 이 여기에 IB 초등학교를 지원했으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IB 중학교는 고등학교가 없으면 또 힘들어요. 중학교가 IB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할 IB 고등학교가 주변에 없으면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의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진학 계획 같은 걸 전부 고려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IB 관심학교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운영의 묘도 또 필요합니다. 전근이 금방금방 안 돼도 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연수 같은 걸 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계를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단계가 IB 관심학교. 그래서 이제 IB 기초학교하고 IB 관심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심학교 상태에서 이제 나는 진짜 IB를 끝까지 인증을 받아보겠다. 라고 해서 IB 5에 신청을 하게 돼서 IB 본부에서 이제 당신네들은 IB 후보 학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IB 캔디 데이트 스쿨이 돼요. 그 후보 학교가 되는데 IB 후보 학교가 되는 순간부터 그 학교에 IB 컨설턴트가 담당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IB 컨설턴트가 그 학교에 있는 IB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연수나 아니면 멘토링이나 이런 코칭이나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증이 될 때까지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IB 팀들이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교사들을 전수 인터뷰를 하고 자료들을 전부 보고 그 모든 교사들이 과제에 피드백해 준 거를 전부 다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그 IB 인증팀에서 교사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IB 인증이 되는데 그 인증되는 학교가 IB 월드스쿨입니다. 그리고 그 IB 월드스쿨에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취득이 되는 디플로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어판이든 영어판이든 일본어판이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기축통화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이제 일타강사의 IB 약간 일타강사의 느낌이죠. 한방에 다 이제 깔끔하게 제가 알던 지식들이랑 심지어 제 지인분 또 이렇게 IB 월드스쿨 또 인증도 바꾸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거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자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관심 월드스쿨 뭐 아까 캔드렛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IB가 어떻게 보면 공교에게 좀 상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사 학생들이 영어로 뭔가 좀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영어로 라이팅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뭐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영어 교육의 어떤 중요도가 좀 더 이제 아웃풋 위주로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IB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IB는 그냥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거의 영어 과목은 모국어로서의 영어가 있고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있는데 우리는 모국어로서의 영어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모국어는 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서 IB가 추구하는 목적은 TPO에 맞게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게 영어 소통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통 능력.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존댓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사한테 쓰는 말과 친구한테 쓰는 말이 단어가 다릅니다. 혼의 매너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IB 수능 시험을 보면 내가 무슨 파티에 갈 때 고를 의상에 대해서 친구한테 이메일을 써봐라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봐라 아니면 학생들한테 연설문을 써봐라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써봐라 이게 다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달라서 영어 워딩의 표현이 달라져요. 딱 달라질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이런 각기 다른 대상으로 이런 글들을 써봐라가 수능 시험이고요. 말해봐라가 내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을 하나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도 말하기 쓰기 시험이 있대요. 몰랐는데. 간접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접평가를 하잖아요. 다음 대화에서 누구의 말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이게 말하기 시험이고 글 다음에 올 순서로 알맞은 그게 쓰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하고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검증됐잖아요. 이런 시험으로 말하고 쓰지 못한다는 걸. 그런데 아이비의 영어 과목 시험은 말하고 쓰는 걸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영어 시험 보면 그냥 팔절지 답안지 가득 써요. 팔 떨어지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컨텐츠를 쓰는지가 이제 다를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쓰고 말하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비 영어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소통 능력이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1등급을 받아도 말하고 쓰는 거가 편하지 않은데 아이비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면 말하고 쓰는 거가 능수능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 외에 다른 한 과목을 지금 영어로 시험 보게 하는 영어로 수업하는 건 아닌데 시험을 영어로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영어를 두 과목을 꼭 시험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 영어만 영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토를 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사실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영어로 시험만 보고 수업은 한국어로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어 수업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 중 알맞은 것은 이런 거를 보는 걸로 지금 영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본질적으로 외국어로 해서 영어는 소통하는 거. 그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부정사의 용법, 동명사의 용법 이런 거 다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과목을 더 영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영어 과목이 아닌 한 과목을 티어터 과목이나 그리고 지금 제주도 표선구에 있는 티어터 과목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도 해요. 수업은 한국어로 하지만 그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이런 게 전부 다 어째가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 기반.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영어 교과에서 쓸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서도 쓰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티어터나 비주얼 아트나 뭐 이런 거는 수능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신처럼 시간을 따로 두고 혼자 열심히 해서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보는 외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부에서 하니까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고 또 검증도 받고 프로프리딩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과목이 오히려 강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영어 실력은 소통하는 능력은 쓰고 말할 수 있는 구사력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문제 풀고 어떻게 하면 꼬음 문제 킬로 문항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던 거에서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사실 방향전환인 거네요. 네. 더 실용적이고 더 실질적인 그런 겁니다. 중요도가 더 강해진다기보다는 방향성이 좀 더 이제 이런 실용적인 거로 또 온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데 대부분의 전과목에서는 이제 국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가 목표인데 가장 깊이 있는 사고는 모국어로 할 때 잘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전과목을 일단 모국어로 하고 그렇지만 영어는 도구로서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건 또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교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과목을 영어로 토론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들 근데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국제학교나 경기외국은 전과목을 영어로 합니다. 국어 빼놓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한국에 이제 공립학교에 지금 도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은 100% 한국어고요. 그 고등학교는 두 과목이 영어이긴 하지만 그 두 과목이 전부 다 사실은 영어를 소통능력 구사능력 위주로 되어 있지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글쓰기나 토론은 다 한국어로 합니다. 아 이게 오늘 사실은 관통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건데 네. 모국어로 모국어로 공교육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본에서 학부모들이 이제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있고 모국어로서의 영어가 있는데 일본어를 모국어로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영어를 모국어로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하고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비어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비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어는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그때그때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가장 깊이 있는 통찰과 허를 찌르는 이런 깊이 있는 딥댕킹은 모국어로 할 때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국어는 진짜 모국어를 들어야지 영어를 좀 실력을 높이게 했다고 영어를 잉글리시 리터처를 모국어 과목으로 듣고 차이니즈를 외국어 과목으로 듣고 이거는 그냥 본질에 벗어나는 거다. 아이비에서 한 3, 4국이고 그냥 익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비어에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어는 절대로 그 언어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국어를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앞서 나가는 거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강력하게 모국어를 중시해요. 굉장히 다시 한번 글로컬 융합의 결기라는 게. 엄청나게 로컬이. 세계 안에서도 또 로컬이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지금 여기 보고 계실 텐데 대 아이비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열렸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지금 뒤로 갈 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나갈 것밖에 안 보였는데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 홍공쌤 소장님 과연 뭘 하란 말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질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책 읽고 토론하는 거? 책 읽고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교육에서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유초등까지가 거의 현실적으로 그나마 조금씩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죠. 네. 중고등학교에는 책을 읽고 뭔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많고 지금 그 교육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학교를 모든 학부모들이 혹은 모든 학생들이 아이비 학교를 바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모여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인데요. 물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학생이 각자의 자기 생각을 있을 때 아니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답을 외워.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나 아니면 정답을 알려주고 혹은 정답을 기대하는데 애가 부모의 대답에 맞지 않는 그런 정답을 얘기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하는 환경에서는 애가 자기 생각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그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다 뭘 먹을 건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다 의견을 줬는데 나중에 부장님이 그냥 김치찌그로 가지. 이렇게 되면 그거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직원들은 더 이상 의지가 없죠. 의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아요. 모든 그 대화는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놀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다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을 해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학교를 당장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밥을 먹을 때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시그널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시그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구박을 받거나 혹은 내지는 야단을 받거나 내지는 무시를 받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펀더멘탈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일단 판을 깔아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 의견을 중구난방 얘기하는 걸 모두 다 존중해 주라가 아니라 모든 비판과 창의에는 퀄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되게 뼈를 맞는 이야기인데요. 퀄러티가 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내 얘기를 얘기하는 거가 그게 관건이 아니고요. 내 얘기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화되고 얼마나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걔 싫어 이런 거의 개념으로 나는 그 정책이 싫어 이런 거에는 전혀 아이비스러운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시험 문제들이 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 시간을 써낼 논리력이라는 건요. 그냥 잠깐 얘기하고 말 수 있는 그런 토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에서 약간 엄마 부모님들이 약간 그 학생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반론을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스러운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당의 논리는 이렇던데 이렇게 쳐준다거나 여당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쪽의 입장을 그냥 엄마는 해주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는데 그러면 넌 어떻게 반박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주면 그런데 그게 너무 사실은 쉽게 신분의 언론 매체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한 입장을 부모가 강요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애한테 얘기를 물어볼 때 그런데 그 이슈는 애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뜬금없이 나랑 상관없는 거는 애가 관심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중도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마이 경향 한결에는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학생이 아이가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 논리로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생각을 그런 건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기회를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니면 차 타고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주기 시작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사실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성장하고 나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길게 가는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잠깐 반짝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뭔가 컨텐츠가 새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완전히 핫 이슈가 됐다가 금방 끝나는 그런 게 아니려면 그러면은 지금 백세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근본적으로 길러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지금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문제집 뒤에 정답을 외워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학생들이 아이들이 내 생각이라는 거를 정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깔아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사실 저희 집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족회의를 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진짜 어른처럼 저 아름은 땡땡군 발언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럼 좋은데요? 그러면 좀 본인도 좀 어른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가정 문화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아까 퀄리티라는 말이 저는 거기서 완전히 뼈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하면 잡아주면 나중에 애들이 책을 읽든 뭘 하든 다 물고글로 터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이래가지고 저희 지금 와! 지금 전 너무 지금 막 개운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마 또 지금 또 막연히 두렵고 또 앞으로 또 변화할 것이 걱정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비로 이미 지금 체험을 하고 좀 변화를 느끼는 또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많이 또 계시거든요. 댓글에다가 그런 어떤 사연 좀 많이 남겨주시고 뭐 이런 점은 또 이래서 힘들었다라고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소장님 좀 잘 보시고 한 번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한 번씩 제가 또 홍궁TV에 한 번 반기나 연간 한 번씩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바로 좀 잡을 수도 있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갈게요. 안녕! 안녕!